이번에는 스캔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메일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 기기 간의 연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 아이폰으로 시작했다가 아이패드도 사고 애플워치도 사고 맥북도 사고 아이맥도 사고 이렇게 다양한 애플 제품들을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예뻐서 쓰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애플 기기 연동성이 정말 좋다고 하죠 애플 제품의 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은 그 연동성의 매력 때문에 쉽게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동이 잘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연동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도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 기기는 모든 디바이스 간의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맥북 프로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은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애플 제품은 여기서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이폰에다가 붙여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맥OS 카탈리나를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했습니다 아이패드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붙을까요? 길게 눌러보면은 붙여넣기가 나오죠? 맥OS 카탈리나가 붙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도 붙을까요?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붙여넣기 나오죠? 붙여넣기 누르면은 이렇게 맥OS 카탈리나가 붙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는 다르지만 복사와 붙여넣기가 일괄적으로 되는 이런 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애플OS의 매력은 정말 감동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작성할 때도 여기서 작성하다가 갑자기 이동을 해야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아이패드에서 아니면은 아이폰에서 이어서 메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유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이제 이동을 해야 돼서 나가요 그때 이 아이패드를 들고 메일을 이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이어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메일을 여는 게 아니라요 이 밑에 독바위 보면은 이메일 표시와 함께 맥북 프로의 이미지가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탁 선택을 하면은 메일 작성 중인 부분이 뜨면서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가 나오죠 구독 부탁해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서 연속할 때는 이 밑에 부분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메일 표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이패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는 닫히고 여기는 구독 부탁해요 라는 이메일이 써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아이폰에서 이어서 작업하는 방법은 이렇게 위로 끌어 올려 주세요 그러면은 멀티로 볼 수 있는 메뉴가 나오잖아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메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구독 부탁해요 여기서 이메일을 바로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사파리에서 뉴스를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어가면서 보고 싶다 이 부분을 쭉 끌어 올려 주세요 그럼 밑에 보면은 사파리라고 아이콘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연동이 돼서 바로 보던 화면을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과 아이패드는 최고의 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맥북 같은 경우는 터치가 안 되잖아요 화면 터치가 이메일을 작성할 때 여기다가 어떤 이미지를 그려서 보내고 싶다 그럴 때에는 여기서 그리기가 애매하잖아요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에서 삽입 사진 찍기도 가능하고요 문서 스캔도 가능하고요 스케치 추가가 있습니다 아이폰이 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폰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아이패드가 또 하나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아이패드에서 스케치 추가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패드의 스케치 모드가 활성화 됐습니다 리 더 유 도 이렇게 했습니다 완료!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번에는 스캔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메일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메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삽입 있죠? 여기서 문서 스캔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폰에 카메라 모드가 활성화 되면서 스캐너 모드로 변신을 했습니다 스캔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이 스캐너는 자동으로 위치를 잡아 가지고 알아서 찍어 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안 된다 그때는 수동으로 찍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 조정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정도 괜찮다 스캔 한번 유지를 하면요 이게 사각형이 되면서 스캔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메일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북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통해서 다 연결해서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필요할 때는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서 서로의 활용도를 극대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업이라고 있어요 사진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미지에다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정보를 보내는 부분인데요 이 사진에서 제가 마크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편집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이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메뉴거든요 마크업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마크업 메뉴가 활성화 되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리면은 아무래도 정교한 컨트롤이 부족하잖아요 이때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마크업 기능을 더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아이패드 아이폰 그릴 수 있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제가 넘겨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왔죠 여기서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일로 갑시다 여기 자 주목 하시고요 이런 식의 체크를 하고 완료를 누르면요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에요 이 기능 말고도 서브 모니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게 사이드카라는 기능인데요 사이드카는 위쪽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가 나와요 사이드카는 서브 모니터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이패드 미니도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패드를 선택을 하면은 서브 모니터로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보내 가지고 여기서 듀얼 모니터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참고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바로바로 활용도 가능하고요 유선도 가능하지만 무선으로도 다 되기 때문에 최고의 조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기기는 에어드랍을 통해서 파일 전송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애플 기기끼리도 에어드랍을 통해서 다양한 파일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모 위에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유하라는 아이콘인데요 여기 보면 에어드랍이라고 있죠 에어드랍을 받을 기기를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으면은 에어드랍이 할 상황은 되는데 화면이 켜져 있으면은 에어드랍을 보낼 것을 알아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아이폰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 에어드랍이 여러 명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이패드로 보내 보겠습니다 제 사진 폴더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기기에서는 어차피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진 앨범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에어드랍으로 이렇게 사진을 주고받고 할 필요는 없는데 또 파일 같은 거 옮길 때 에어드랍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Message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데요 맵북에서 iMessage를 받거나 보낼 수가 있고요 아이패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기기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전화도 맵북 프로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이패드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타임으로 화상통화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애플 기기는 다 떨어져 있지만 활용하는 것은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포커싱 돼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애플은 이렇게 기기 간의 연동을 통해서 서로의 사용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